정말 하루하루 노력하신 게 정직하게 저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점수를 갖고 계시길 바라요. 이가저비스 오디션만의 장점이 다른 미용 업체들보다 실력이 월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인턴 생활에 최종 점검을 함에 있어서 내가 미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만큼 열심히 연습할 때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연습량이 생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디자이너가 된 후에 고객을 다루는 스킬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월등하게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원장님도 저희 오디션 멤버들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분들 단순간 만족 на 공spring, 편집nu정, 편집nu정, 편집nu정program, 편집nu정, 편집nu정 ... 아름다운 Seah Já Ree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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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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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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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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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